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고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제 파일을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B구축은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배점이 높습니다. 각 4점씩에서 4,5,2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번째 상품 테이블에 대해서 다섯 문항의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돌아오셔서요.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상품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상품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키는 아니지만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현재 인덱스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품 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 라고 하시면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예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네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상품 코드 필드에는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확대 축소 창을 띄우기 위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렀고요. 글꼴 크기를 좀 크게 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에 글자 수를 세기 위해서 글자 수를 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N이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L, E, N 가로 열고 우리는 상품 코드 필드에 가서 글자 수를 세겠습니다. 그 글자가 6글자입니까? 라고 6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값이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기본값을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는 조회 속성입니다.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 테이블에 있는 필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바운드 열, 그 다음 열 너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바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조회에 오셔서 텍스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콤보 상자로 바꿉니다. 그 다음 문제에 브랜드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럼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니까 테이블 쿼리가 맞고요. 아래쪽에 행 온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브랜드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브랜드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 더블 클릭, 브랜드 명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 위에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브랜드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져왔는데요. 브랜드 코드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 너비를 0로 설정하시고 브랜드 코드가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 가져오신 열은 2개니까 열의 개수는 2라고 입력합니다.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라고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록값만 허용해 예를 선택합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DB 구축의 세 번째에서는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와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할 테이블은 문제에 나와 있는 상품 테이블과요. 분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선택하시고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두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셔야 아래쪽에 업데이트와 삭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변경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닫기 한번 클릭합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도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배점은 25점이에요. 그 중에 먼저 폼을 완성하는 문제 3점씩에서 3호 15점 배점이 높습니다.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연속 폼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속성 시트가 만약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눈금자의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연속 폼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형식을 지정하는 건데 형식 탭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모드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기본 보기에 가셔서 연속 폼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연속 폼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현재 폼에서요. CMB 브랜드 콤보 상자를 CMB라고 되어 있으면 콤보 상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콤보 상자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폼 머리끌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했더니 CMB 브랜드라고 이름을 속성 시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콤보 상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활성화 하겠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용 가능해서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의 전체 컨트롤 본문의 5개 컨트롤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선택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5개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본문의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는 배경 스타일과 형식에 가셔서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투명을 선택합니다. 폼 바닥글에 TXT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TXT 개수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개수를 표시하겠다는 입력하시고요.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별표 입력하시면 모든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따로 텍스트 연결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본문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홀수행, 짝수행, 배경색을 다르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가셔서 다른 배경색의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바다색 강조 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바다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주황색 옆에 바다색 강조 5 60% 더 밝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 폼에 대한 다섯 문항의 속성 작업을 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에 가셔서 현재 작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품 등록 폼에서 삭제 위쪽에 보시면 여기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작성을 하실 거고요.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와 TXT 상품 코드 여기 현재 상품 등록의 상품 코드 TXT 상품 코드의 컨트롤과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를 삭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리퀄리 메서드를 호출하여 폼에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상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에 가시면 상품 코드가 첫 번째 있어요. 디자인 보기로 확인해 봤더니 상품 코드는 짧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건을 작성하실 때 상품 코드 입력받는 텍스트 값은 텍스트로 작은 따옴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열 너비를 조절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인 겁니다. 저는 예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 상품 등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삭제를 클릭했을 때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이벤트에 오셨을 때요. 원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를 삭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도록 삭제하도록 Do CMD 실행하겠습니다.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데 큰 따옴표 묶어서 이제 삭제 커리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삭제하겠다. 그러면 딜리트가 되고요. DELETE 뭘 삭제할 거냐면 상품 코드를 삭제할 거예요. 어디를 From 상품 테이블에 가서 상품 테이블에 가서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를 삭제하겠죠. 조건이 있어요. Where 조건이 있는데요. Where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상품 코드가요.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와 같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작성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SQL문을 실행하겠습니다. DELETE 구문을 실행할 건데요. DELETE 다음에는 From이 오고요. From 다음에는 테이블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조건이 옵니다.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와 같다면 저희는 상품 필드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TXT 상품 코드 아까 우리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를 확인했을 때 문자란 걸 확인하셨어요. 그럼 TXT 상품 코드에 입력받는 값은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고요. 컨트롤에 대해서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TXT 상품 코드에서 입력받는 데이터 형식은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이용해서 구분을 시켜주실 거고요. 그 다음 M% 연산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뒤쪽에 가셔서 M% 연산자 큰 따옴표 다시 열어주셔야 뒤쪽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닫힐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작성한 SQL문을 실행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 리퀄이 실행한 메소드를 호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체를 현재 개체를 리퀄이 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상품 등록 폼의 분류 추가 분류 추가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분류 등록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분류 등록 폼을 여는데 이벤트를 이용하지 않고 매크로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크로부터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폼이고요. 그 다음 폼의 이름은 분류 등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이름을 매크로 1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크로 MAR MACR 5 1 매크로 1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신 다음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분류 추가를 선택한 다음 클릭하면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매크로 1을 연결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작성하신 매크로를 잘못 작성하셨거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왼쪽에 가시면 개체 매크로가 있고요. 매크로 1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내용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1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고요. 분류 추가도 작성하셨으니까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폼보기 가셔서 클릭하시면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셔고 상품 등록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 아래쪽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3점씩에서 3호 15점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문제는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부터 상품 목록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브랜드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 추가를 클릭하셔서 정렬 추가하실 필드는 분류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분류 코드에 대해서 자세히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바닷글 구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바닷글 구역 표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아래쪽에 분류 코드 바닷글을 보고서에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면 돼요. 제 화면에 사실 문제를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 코드 머리끌의 구역을 페이지마다 맨 위에 반복하여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마다 인쇄할 때 페이지마다 맨 위에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실행 구역에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매 페이지마다 브랜드 코드 머리끌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신 거고요. 브랜드 코드 머리끌 구역에 TXT 머리끌 구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브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속성 시트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화면을 제가 좀 확대할게요. Shift F2 눌러서 문제선은 브랜드명 등호 입력하시고요. 브랜드명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열고 M% 브랜드 코드 브랜드 코드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 닫히는 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코드 가로열고 브랜드 브랜드명 가로열고 브랜드 코드 형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분류 코드 바닥글에 다음과 같이 상품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 상자와 선 컨트롤 등을 모두 생성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 상자의 이름을 TXT 상품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선 컨트롤도 문제 제시되어 있는 여러분이 문제 보셨을 때 선 컨트롤도 본문에 있는 선 컨트롤을 복사해서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에 오셔서 위쪽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컨트롤에 텍스 상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텍스 상자라고 설명이 나오고요. 마우스 클릭하시고 분류 코드 바닷글 구역에서 문제 제시된 위치로 봤을 때 소비자가와 상품명 사이에다가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언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텍스 상자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 상자 이름은 모두에 가셔서 TXT 상품수라고 하겠습니다. TXT 상품수 그 다음 컨트롤 온버는 문제에서 상품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운트 는 하시고요. 카운트 입력하시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레코드 모든 레코드에 대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살짝 크기 조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왼쪽에 텍스트 35 라고 입력되어 있는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은 총 상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상품수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제는 총상품수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상품수를 구하는 작업까지 하셨고 본문에서 선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본문에 가시면 선을 하나 선택하시고 라인 21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V 하셔서 분류 코드 바닷글에 선을 붙여 넣으시고요. 지금 만드셨던 텍스트 상자 아래쪽에다가 위치를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선을 선택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라인 22 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가셔서 라인 22 로 입력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했더니 TXT 페이지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현재 페이지 나누기 슬래시 전체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제가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프트 F2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 A G E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퍼센트 슬래시를 연결할 건데 O E 슬래시 사이에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앞에서 스페이스 띄워주시고 뒤에서 스페이스 띄워주시고 큰 타움별 닫고요.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연결하겠습니다. 페이지 S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보고서에 대한 다섯 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확인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총상품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페이지 수가 좀 다른 거는 총상품수의 아래쪽에 높이를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아래쪽에 분류 코드 바닷글에 작성한 내용을 살짝 위로 올리시고 높이 조절 살짝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아직도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짝 더 높이 조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전체 페이지 23페이지라고 표시가 되면 맞게 조절 하신 겁니다.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버튼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시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품 등록 포맷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필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 CNB 브랜드와 브랜드 코드가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CNB 브랜드에 선택한 값과 브랜드 코드가 일치하는 데이터만 표시하기 위해서 필터와 필터 원속성을 설정하실 거고요. 두 번째 조회된 브랜드 명은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에 조회를 클릭하시면 CMD 조회라고 확인이 되시고요. 왼쪽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CNB 브랜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NB 브랜드에서 선택한 값과 브랜드 코드가 일치한 내용만 필터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링 후에는 브랜드 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개체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개체를 미 라고 입력하시고 필터라고 입력합니다. 필터는 브랜드 코드에서 같습니까? 누구랑 CNB 브랜드 코드와 같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CNB 브랜드 코드에서 CNB 브랜드죠. 브랜드와 같습니까? 선택한 내용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CNB 브랜드에 대해서는 컨트롤에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닫고 M% 뒤쪽에 M% 큰 따옴표 열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열고 닫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현재 필터의 조건에 맞는 것을 필터하겠습니다. 필터1에 속성을 추룩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필터 후에는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체에서 미 라는 건 현재 개체고요. 오더바이에서요. 정렬할 건데 정렬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명을 가지고 내림차순하겠습니다. descending DESC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개체에서 조금 전에 정렬의 기준을 설정한 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오더바이원에서 속성값을 트루프 값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폰보기 가셔서 브랜드 코드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브랜드 명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 독하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 네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좀 다릅니다. 첫번째 분류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쿼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면 우리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쿼리에 쿼리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분류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분류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분류 코드가 필요합니다. 분류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분류 코드가 05 06 로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크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가지고요. 05 로 시작합니다. 05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라고 만능문자 별을 입력해 주시고 또는 라이크 연산자 입력하시고 06 로 시작합니다. 작성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돼요. 만능문자 그 다음 일단 한 번 결과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05 06 이렇게 표시가 되는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브랜드 브랜드 배낭 이렇게 분류 코드와 분류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장 한 번 누르셔서요. 우리 쿼리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05 06 블루 코드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누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한 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어 네 사실 지금은 조건을 줬기 때문에 05 06 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 실행 취소를 이따 할게요. 폰 보기 가셨을 때 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디자인 보기 네 라이크 연산자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실행 취소를 할게요.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어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어 분류별 상품수 커리를 작성하고 저장하시요. 라고 상품별 분류별 상품수 전체 상품에 대해서 분류별 상품수를 조회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 종합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커리에서 상품 종합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분류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분류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분류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상품수를 선택하는데요. 상품수 상품수는 여기 상품 종합이 없어요. 이럴 때 상품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계수 요약에 가셔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약을 바꿔주시고 표시되는 필드명을 얼라이언스를 상품수라고 수정 앞에다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살짝 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45개가 맞고요. 분류와 분류명 상품수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커리 이름을 분류별 상품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세 번째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때 하나의 테이블이나 하나의 커리라고 하면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분류 테이블과 그 다음에 브랜드와 상품을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순서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테이블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분류명이 왼쪽에 행 네이블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가시면 에어워크부터 브랜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는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크로스텝을 클릭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개수 선택하시고요. 크로스텝 크로스텝에서는 분류명을 행머리글로 사용할 거고요. 브랜드명을 열머리글로 사용할 거고요. 상품명을 값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일단 결과를 미리 보게 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분류명부터 브랜드명별로 행과 열이 교체하는 곳에 개수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45개 맞습니다. 작성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블루 브랜드별 분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 브랜드별 분류 확인 한번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기 위해서 블루 브랜드 상품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커리를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분류와 브랜드와 상품 테이블 3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가져오실 필드는 분류명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브랜드명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소비작가가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검색할 브랜드 코드를 입력받아서 브랜드 코드에 현재 브랜드 코드는 따로 가져온 필드가 없는데요. 추가를 하시고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해지하시고요. 그 다음 검색할 브랜드 코드를 입력하라고 매개변수를 작성하십니다. 브랜드 코드 입력이라고 매개변수 내용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분류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명에서 오름차순 선택하시고요. 일단 03에 해당한 내용이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가셔서 03 브랜드 코드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10러비 살짝 조절하기 위해서 범위 정해서 분류명도 조절해 주시고 전체 레코드 개수 16개 맞습니다. 맞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작성한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따로 형식이 지정된 게 없다면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쿼리 이름을 브랜드 코드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브랜드 코드 조회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